오이지 맛집 오셨습니다 네 여기가 오이지 맛집 맞습니다 한 5년 됐죠 김소영 오이지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와 세상 그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오늘은 설탕 안 쓸 겁니다 당뇨인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아마 평생 써먹는 오이지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100개 사왔습니다 오이지용 오이는 지금이 바로 제철입니다 씨가 생기기 전에 오이로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좋은 오이 고이려는 방법 꼭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싱싱하죠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오이꽃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노란꽃이 붙어있는 거 이 오이지가 아주 싱싱한 오이지예요 그리고 뚱뚱한 거 안 좋아요 가느다론 흑침 오이를 저는 이번에 상주에서 구입했습니다 흑침 오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검은 가시가 불룩불룩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런 흑침 오이는 싱싱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서 오이지용으로 참 좋습니다 하얀 백침 오이하고는 좀 달라요 백침 오이는 되게 부드럽고 좀 맛은 좋은데 씨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딱 제철이니까 오이 많이 구입하셔서 1년씩 담궈두시면 됩니다 저는 오이 백개를 이미 깨끗이 씻어서 물기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통 오이 씻을 때 절대로 저는 소금으로 박박 문지러서 씻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소금으로 박박 문지르잖아요 그럼 오이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러지기가 쉽고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상처 안 나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깨끗이 씻고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물이 팔팔팔팔 끓는 맹물입니다 이 맹물에 지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다 제거했잖아요 이 오이를 넣고 3초만 튀겨주십시오 한꺼번에 이 많은 오이를 넣고 튀기면 어때요? 그럼 안 돼요 물 온도가 떨어져서 튀겨지지가 않고 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튀겨내는 과정이 생략이 되게 되면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 오드독 식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에 튀길 거니까 뭐로 물기를 닦느냐 이것을 라이드 앤 프로스트 효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이 표면에 물기가 있는 채로 펄펄 끓는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생기면서 단열막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튀겨지지가 않습니다 오이를 튀기기 전에 깨끗이 물기를 제거해 준 채로 튀겨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100개의 오이가 잘 튀겨졌습니다 이제 촛물만 만들면 끝납니다 간단해요 간장, 식초, 설탕 3대 1대 1의 비율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설탕 안 쓰고 해밀레 스위트를 쓸 겁니다 당류 0%인 이 해밀레 스위트는 맛은 설탕 맛 그대로예요 당류, 혈당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는 집에서 만드는 많은 요리에 거의 설탕 대신 이 해밀레 스위트를 쓰고 있어요 나는 당은 걱정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설탕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체 감미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이 1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계량컵 250ml 기준으로 간장, 식초, 설탕이 12컵, 4컵, 4컵입니다 나 이거 없는데 계량컵? 그럼 종이컵 기준으로 하는 거는 더보기라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4컵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요 채로 이거를 팔팔팔팔 끓어주세요 끓어주시고 끓는 채로 오후에 부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끓을 때 저는 항상 월남고추를 넣어주는 게 아마 여러분도 넣으시다 보면 와 이거 힘이 한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셔서 같이 끓여주십니다 맛이 칼칼해지면서 이 월남고추가 맛이 맵잖아요 이 매운맛이 오이지에 스며들면서 이게 깊은 그런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러나오는 오이지가 될 겁니다 지금 촛물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끓일 동안 팔팔 끓는 상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3초 동안 튀겨진 오일을 그릇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끓었습니다 이 끓은 채로 갖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촛물이 지금 절반도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만 누름도 꽉 눌러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냥 오이 자체에서 쫙 3초압에 의해서 물이 찰방찰방하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무대를 줄만한 걸로 꽉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꽉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3일 후에 보여드릴게요 오일이 담근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상태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 촛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실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살방살방한 물 올라온 거 보이세요? 오이에서 물이 쫙 빠져나오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을 간장한테 양보했네 하실 거예요 오이를 밀폐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어쩜 이렇게 꼬들꼬들 그냥 촛물을 다시 냄비에 넣고 팔팔 끓여 줄 겁니다 지금 팔팔 끓잖아요 끓는 채로 이번엔 붓는 게 아니라 끓으면 불을 끄세요 지금 오이지 100개 3통에 나눠서 담아 놨습니다 완전히 식힌 촛물을 여기에다가 부어주시면 끝납니다 반찬을 쭉 먹고 싶다 그러면 딱 두 개 꺼내세요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짜지가 않거든요 이 맛을 보시면 오독거리고 아삭하게 씹히는 맛 약간 매콤한 올랑고추의 맛이 잘 어우러졌고 난 좀 양념해서 먹고 싶다고 하면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파마늘 참기름 청양고추 같은 거 넣고 통깨가루 딱 해가지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정말 오독오독 아삭아삭 정말 칼칼한 똑똑한 여름 반찬 김소영표 오이지로 집 나간 입맛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깜짝 빡ик 깜짝 빡이야 안녕 니 깜짝 빡이야 닦고 텐 브라이 홉 섹